정통 트로트부터 세미 트로트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가수입니다 제가 이름을 외칠 테니까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수 지원님 아쉬웠던 너의 품안을 살 수 있게 넌 다 못해 넌 다 못해 넌 다 못해 넌 다 못해 그대를 죽는 모습을 정렬을 정한 내 맘에 빠는 그녀 한번만 나도 몰랐어 넌에게 빠져들기 전까지 맘잡게 화끈하게 내 손을 잡아줘 한순간불일테 너의 아시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넌 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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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다 돔 남자롭게 화끈하게 한숨 밤도 잊은 너 없이 숨을 쉴 수가 없어 남자롭게 화끈하게 나를 안아줘 따스했던 너의 무한을 살 수 있게 남자롭게 예! 감사합니다 아 이야 어머 감사합니다 야 어머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강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 너희들 앞쪽으로 와도 돼 앞쪽으로 오기 싫어? 왜요 왜 아 그냥 이따가 끝나고 다 해줄 테니까 앞에 와도 돼 어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어 괜찮아 앞에 와 어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하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연이가요 오늘 우리 태평고울에 에너지 받으러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너지를 나누고 에너지를 느끼고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지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옆에 있어도 옆에 있어도 이따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앞에 있어도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케이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호흡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우리 태평고울에 어떻게 이 유등천의 에너지를 한번 모아볼까요? 네 모아볼까요? 네 옆에도 다 보입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저기 맨 뒤에도 살아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좋아요 여기 있는 에너지를 한번 하나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에너지를 모을 준비가 되셨다면 그냥 오른손 주먹 하늘로 비 번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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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요 지현이가 먼저 하하하하 곰짜라자자자자 하하하하 할거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에너지를 다 끌어 모아서 하하하하 헤이를 외쳐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하하하 좋습니다 그러면 연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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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준비하시고 연습 한번 가볼께요 그렇죠 연습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연습 공짜라자자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애들한테 밀리네 하하하하 다시 한번 공짜라자자자 하하하하 공짜라자자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습니다 아오 오늘 너네 아주 멋있네 좋아 좋아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기세 그대로 지원이의 쿵자로 들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헤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박수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같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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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콩자라두차차 콩자라두차차 우리 아이라엘이여 콩자라두차차 콩자라두차차 사랑 사랑이여 알덕에도 우리는 계세이야 스치도 안 나고 살아와 아아 웃긴 메시저도 인연이야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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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커피는 날 빛을 닦고 치면서 감자 아아 오늘 밤에 준비하시고 펴드리고 싶어 하아 하하 공자라두차차 예 공자라두차차 우리 아이라엘이여 공자라두차 공자라두차 사랑 사랑해 호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다 적응 1 2 3 1 콕뚜루쳐쳐 콕뚜루쳐쳐 우리 어리어리어 콕뚜루쳐 콕뚜루쳐쳐 사랑 사랑 어리어 모델보단 너뿐인 놈이야 한 눈에 바른 사랑 가슴이 나 바른 사랑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커피 한 잔 감사합니다 비밀 깨끗이 가슴 한 잔 안아오는 오늘 다 같이 가슴이 나 바른 가슴이 나 바른 콕뚜루쳐쳐 콕뚜루쳐쳐 너의 어리어 콕뚜루쳐쳐 콕뚜루쳐쳐 사랑 사랑 마지막 콕뚜루쳐쳐 콕뚜루쳐쳐 우리 어리어리어 콕뚜루쳐쳐 콕뚜루쳐쳐 사랑 사랑 어리어 너를 사랑 어리어 콕뚜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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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지현이가 오늘 지현이가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어 나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진짜 평소 후회를 보냈어요 어 내년에도 오라구요 아 아 우리 아이들이 난 너네만 믿고 갈라니까 오늘 아주 끝내주게 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 아 솔직히 이렇게 과분하게 환영을 받아도 되나 싶은데 지현이가 와서 즐거우세요 지현이가 잘 왔다 하시는 분들과 박수 부탁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어 지현이가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싶은데 혹시라도 어 지현이가 이렇게 즐길 때 여러분들이 어 지현이를 조금씩 지켜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 여기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 함성 받으면서 달려갈텐데 어 우리 여러분의 에너지가 얼마나 더 세졌는지 박수 함성 소리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예 와 원래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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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 남았는데 와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럼 한꺼번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발사 한번 해 볼까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함성과 동시에 음악이 나올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에너지를 담아서 박수와 함수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멍 maybe 아아 Naj yeah 안 돼요 안 돼 날 두고 떠나면 안 돼 제가 누구죠? G1 갠힌 곳에 난 절대 볼 수 없어 누구라고요? 해태만 가방 보는 걸 잊고 떠나와 해동을 돌아서 후회를 하거나 그의 하늘 속에 너의 힘을 불러도 다시 볼 수 없는 사랑의 사랑 항상 나를 두고 떠나가지만 나만 두고 달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마 다시! 아,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댄 볼 수 없으니 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에요! 다 같이! 박수! 예! 후우! 와우! 자기 사랑인다 정말 못냄니 자기의 행복인다 이제는 알겠니 자기를 보냈어 사랑을 하려고 사랑을 하려고 자기를 보냈어 사랑을 하려고 만만한 사랑 만만한 행복을 널 어디서 살고 갈 수가 없을 말로 어쩌지 마라 어쩌지 마라 어쩌지 마라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자기 사랑인다 정말 못냄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행복인다 이제는 알겠니 와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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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즐겁게 박수와 합시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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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김 천바지 하나 입고 거기에 왔어요 꿈에 따라 보고 싶어 꿈에 뽀뽀고 싶어 호우 그때 앞을 찾아갔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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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싫어 내가 싫대로 사랑할 것으로 한 짓만을 놓칠 것 같으니 내가 빼오라 불안한 길이 눈이 쳐들었어 내가 믿어도 안타지만 너는 내 맘체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맘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우리 벨풍고에 휘둔처 태이플레 y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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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만나는 저 사랑 내가 난 죽는다 우리 인 hull에 함께 춤을 추는다 첫 펌우 너의 꿈을 이룰에 빠져나 행복한 남아버지 아무런 외부 없이 눈물을 만들 수도 흘리버려서 눈물을 써요 서행당 그 맘 없어 잊어버렸나 너무너무 아무런 외부 없이 정말 정말 행복해야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된다고 그 맘 없어 잊어버렸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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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 감사합니다 여러분 앵콜 원하세요? 원하시는 거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뒤에도 앵콜 할까요? 아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 아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함께 에너지를 모아주셔서 뭐라고 말을 드려야 될지 못하면 모르겠네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아마도 지연이를 더 앞으로 승승장구시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에너지로 한 곡도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노래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인데 어떻게 같이 해주실 거죠? 말만 잘하더라고 대답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해주실 거죠? 좋습니다 원래는 이번 곡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곡이지만 여러분들의 열정에 따라서 지연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박수 받으면서 계속해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우리 양손 머리 위로 들어볼까요? 양손 머리로 같이 맞추게 짜라짜라짠자짠자 하나취 짜라짜라짠자짠자 여러분 둘 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다 짜라짜라짠자 짜라짠자 내 목소리로 마음을 다 배불러줘 언제든 기댄워줄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 기댄워줄게 조심하세요 그 사람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품어본다면 무조건 달려간다 다 같이 짜라짜라짠자 짜라짜라짠자 짜라짠자 짜라짠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국무엇고 빠져 nickel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난 널 лект 평량을 붙어 했을라도 건너 지도양힐 탄압을 건너 力 여름에 부리면 눌 shameful 지원이 달려을 dys guten 감사취 재밌는 아 vielleicht 우우우우우우우 시원이 달려올거여 바다 뒤 자참어부트 금방 가진 아 감사합니다 주제가 신나게 금리금리 감사합니다 더 füh군요 올까 생각 조금 더 씻고 너를 보내가 여기로 선생님들 너를 원을 내리게 《 Firebox》 《 Firebox》 눈에 정한 눈에 띄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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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서로 사랑 gia 2 incredible 주인공 Who knows 손이 어떻게 쌓인까 눈숨 모두 날아가치고 소나기 내릴 때 눈물 나서 어떻게 쌓인까 그래도 나와야지 그지 너를 위하여 나와야지 너를 위하여 내가 싫어 내 맘에 밤도 살아가는 내 사랑이야 아이씨구! 더 아시는 분 더 아시는 분 머리를 보내고 내가 도와야겠구나 아이씨구 이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너지 넘치는 소리 출발! 어! 멀리 멀리 멀리에 내 손까지 다시 꾸밀어 다시 갈게요. 여기 있어도 저기에 있었던 당신이 우리의 우리의 희망 우리의 우리의 내 사랑이 당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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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희망이 깊이 오고 오가도 비워라 불면 당신의 손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붙잡고 오자! 눈물 없으면 누구? 내 손을 열어버린 너만 알아보고 당신은 너의 손을 열어버린 내 손을 열어버린 너만 웃어 한 눈씩 있어봐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당신 뿐이다! 모든게 당신 뿐이다 나를 이끄어 당신 뿐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태평고을에 와서 태평동이 이렇게 흔히 넘치는 곳인구나를 다시 한 번 또 알게 됐고요 정말 우리 유등천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또 잊지 못할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 에너지로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드실 때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도 드는데 내가 더 이쁘다고 원래 처음에 무대 올라와서 노래 부를 때 우리 언니들이 팔짱 끼고 나 째려보거든요 그런데 점점 망가져 갈수록 좋아하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들이 지연이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나는 그날 때까지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늘 머리로만 기억되는 가수 지연이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기억되는 그런 진정한 국민가수 지연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hoffe